I love you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멋진 반지 부탁드리구요. 오늘 어떤 노래 해주실까요? 아 지금 밝혀야 되나요? 그..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라디오 특별 데이지를 맡은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히 짤디나마 짧은 조금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임스 잉그엠의 Just Once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참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옛날 연습생 시절부터 많이 좋아했던 노래고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인데 짧게나마 맛배기로라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배님과 함께 부탁을 해서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멋진 호흡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형준씨는 준비해 주시구요. 아 지금 준비하면 되나요? 네. 여러분들 형준씨의 라이브 듣는 동안요. 짧은 감상평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준비됐어요? 호우! 네 그럼 저희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형준씨가 부릅니다. Just Once 음.. Ah..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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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